안녕하십니까 평택건축회사 주식회사 신흥건설산업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신흥건설산업은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을 다하며 최상의 만족과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항상 정직과 신뢰 그리고 감동으로 언제나 부담없이 믿고 찾으실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드리며 저희 회사를 선택해주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드리는 주식회사 신흥건설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주식회사 신흥건설산업을 찾아주시면 최고의 VIP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